캐나다나 포드처럼 전체 기독교가 거의 하나로 캐나다 연합 기독교 포드도 이렇게 하나가 된 것처럼 NC까지도 결국 다 한국교의 울타리에서 하나가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성격 같은 찬성으로 쓰는 단일 민족인데 되게 많은 교파 또 연합단체가 있어서 갈등하는 것은 바람이 되지 않고 어떻게든지 하나 대국을 이루어서 서로가 진보와 보수가 서로와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가 필요한 것을 협력하면서 한국교회가 한국사를 위해서 공헌하는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연합사업 교계 연합기관 연합의 추진은 계속 진행하는 겁니다. 연합사업 교계 연합 한 המ 많이 받으면 Overview 도착해서 연합임을 응원하는 경과도 있습니다. 연합τι원에서 연합하여 지면 강화 모든 교계 연합ety원